정치 양극화 정치 입장에서는 나를 대표하는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9% 고금리에도 50만원 대출을 줄 서서 받습니다. 전세대출이자 월 60만원 내던 사람이 2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출생률은 세계 꼴찌고 기후위기로 동물은 떼로 죽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합니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천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거기서 거둔 세금 600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 어디 가서 무슨 일 해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사이 구조니까요.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땐 왜 안 했냐, 이러면 그만입니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교소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사이 구조니까요. 상대만 못 짓게 하면 선거 이기니까요. 죄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일구력 외교, 그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입니다. 고소고벌하고 체포동의안 도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입니다. 반사이 구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대안 경쟁이 없습니다. 문제를 방치합니다. 200만 농민, 100만 하청 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 이기고 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뭘 이뤘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독주 프레임에 걸려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혐오는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있기는 합니까? 이제까지 수천명, 수천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지만 그중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정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 구제가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 해도 소용이 없다.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사람 바꿔서 해결 안 된다. 선거구조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국회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20년을 미루는 동안 이제 증오와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서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진한 사회적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1,700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의 무너진 자부심은 뭘로 보상할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합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에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에서도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만 나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의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다양성은 강합니다. 다양성은 유리합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멸종해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주십시오.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재정구 의원이 나는 빈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됐는데 내 일정의 80%는 지역구 행사, 지역구 홍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조사 정치 비아냥 들으면서 1분 축사하려고 10군데씩 깁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됩니다. 유세차, 현수막 다 같이 없애고 TV토론 더 합시다. 권역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속에 한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서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달까지 초심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